경상남도를 비롯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창원대 등 세계대학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항공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.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창원대와 경상대, 경남대 등 세계대학에 설치한 항공우주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기로 하고 산학협력에도 내실을 기하기로 했습니다. 한편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, 경남일보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같은 날 체결하며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.